근데요 저 어깨 맞춰서 외식삼폭권 딸 때요 며칠 되자마자 우리 할머니한테 먹을 거를 사주는 거예요 어 완전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너무 앞뒤 안 가지니까 조금 이따가 하세요 자 오늘 재밌는 추억을 만들려고 놀러온 주니어가 있도록 합니다 주니어 나와주세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민하은입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예뻐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영어를 쉽지 못해요 우리 엄마는 누굴까요? 아 그러네 영어 못하는 우리 엄마는 누굴까요? 엄마가 영어를 얼마나 못하길래 그래요? 저보다 못해요 아 그래요? 하늘이 엄마가 누군지 어린 적 사진을 제가 준비해봤답니다 네 네 사진 한번 볼까요 누군지 네 보여주세요 엄마 사진 어우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엄마 어린 적 사진 아주 인형 같네요 인형 같네요 인형 같네요 저 정도 얼굴이면 무조건 영어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영어 얼굴 아닙니까? 하늘이 형 하늘이 형 엄마를 캔소리로 불러주세요 엄마 아 사랑하세요 아 사랑하세요 아 사랑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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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SBS 아나운서 이해성 씨였군요 예쁘다 아니 그게 영어를 못합니까? 아니에요 영어를 이렇게 못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는 집에서 이제 한 사람이 한 언어를 담당해요 아 그래요? 그래서 저는 우리말 담당 아빠가 이제 영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제가 영어하는 걸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하린이 형 자 그럼 하린이 형 집에서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해요? 민병철철제 할아버지요 네 우리 영어 박사님 우리 민병철 박사님의 그 유명한 민병철 박사님이 손녀가 되는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할아버지가 손녀를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대요 안녕하세요 헬로 할아버지 한번 볼까요? 네 보여주세요 헬로우 에비원 하이 하린이 할아버지 민병철 교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와 또 사랑하는 하린이가 오늘 붕어빵에 출연한다고 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MC신 우리 이경규 씨 김국진 씨 잘 부탁드립니다 붕어빵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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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애들이 말이야 어? 몰라 어? 민병철 박사님이면 뭐 영어에 우리나라에 뭐 최고이신데 그럼요 최고이신데 저도 어렸을 때 민병철 선생님이 쓰신 영어식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럼요 다 그렇게 공부했죠 정말요 하린이 양도 혹시 뭐 이거 좀 잘해요? 보여줄 수 있어요? 다 보여줄 수 있어요? Hello My name is Hylen man I'm pictures all I'm so happy to be here with my mommy Thank you Thank you 야 이거 약간 그 무슨 미국 비디오 보는 듯한 거죠? 예 오리지널 발음을 하네 네 정말 할아버지의 뭐 방금 영어로 자기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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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그거 자기소개 말고 어 이름이 뭐예요 그거 아 그래 해봐 이름이 뭐예요?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자신있게 왜 자신있게 왜 노래를 마마 남의 이름 물어보는데 그렇게 슬프게 물어보면 좋겠네 즐겁게 어이 하추님 하추님 아니지 자 영어 영어 자기소개 은율 저는요 아빠까지 소개해 오케이 아빠 소개 헬로 마이 네임 이즈 염은율 엠 마이 파이더 네임 이즈 문어 맨 사실 영어 유빈이가 좋아해 헬로 마이 네임 이즈 웨러니카 앤 마이 닷 이즈 더 목숭이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놀다 가야 됩니다 알았죠? 네 그래요 소울 아저씨 알죠 착한 아저씨라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?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? 이 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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